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 IS가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에 이어 미국과 유럽도 공격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IS 대변인 아부 후타이파 알라 안사리는 현지시간 28일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외로운 늑대들이 라마단 기간 유럽과 미국,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 중심부 등 모든 곳에서 십자군과 유대인을 공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로운 늑대는 IS 정식 조직원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공감하는 이들이며 십자군은 기독교인이 많은 서방국가를 뜻합니다.